igor산 오랜만에 빌드를 찍어 mus Lei의 조그마한 배교 하는데요 오늘은 좀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퍼팅 연습을 많이 합니다 예 아 좀 보세요 지금 연습하는거 보세요 오늘의 긴거... 네... 어? 뒷모습 궁금하시죠 누군지? 퍼팅 연습... 모두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 컨디션 좋고 신발끈 놓는거 보니 조금 태세가 있다 어머니 마음이 준비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두개라 지금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네 관종의 피는 속일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카메라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여기로 놀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오늘 오늘도 재밌게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맨날 셋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지겹다 식상하다 맨날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신은 저희 채널이 잘 안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여신이잖아요 그럼 또 여러분은 안님프로는 여신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여신이죠 하지만 또 이제 또 우리가 너무 상남자 컨셉이라 상남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상남자에 인사를 좀... 네 안녕하세요 동봉 미난배우 김민교입니다 SNS 집착해 또 하경 프로님은 천배시죠? 네 아니요 저는 처음 안됐어요 오 진짜요? 네 오 저 증거가 있거든요 오 진짜요? 제가 정말 제가 웬만하면 다른 연예인을 만났던 배우를 만나도 제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은 안해요 근데 화장실에서 뵙거든요 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서로 저 죄송한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정말 해맑게 찍어주셨어요 진짜? 이야 화장실에서 뭐예요? 오오오오오 야 해맑네 나다 나다 대단하다 사실 제가 연예인분들을 몇 번 쳐봤는데 세 손가락이 들어가서 고수다 어이구 고수다 신장님이 지셨으면 뭐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리고 저 스윙에 약간 멍하게 보게 돼요 고수의 필 약간 어? 저 따라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티박스 가시죠 오늘 뭐 어떻게 뭘 해요? 뭘 쳐요? 타당 쳐요? 예? 아 네? 프로님들하고는 타당이지 예 타당 재원이 배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살려고 아 깜짝이야 타당이 경험이 없어서 저희가 순간 놀랐어 여러분들은 경험이 많은데 우리가 타당이 경험이 없어서 왜 우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티박스로 가서 문 풀고 갑시다 빨리 가시죠 예 문 풀고 오겠습니다 여기 이현종 팀장이 맨날 왼쪽으로 가는 곳이잖아요 예 여기 중앙 빼고 다 가요 고통 우리 후국 가야 되니까 준비된 점 칠게요 그냥 네 치세요 네 치세요 엉덩이에서 눌렸네 음 어 이거 쉽지 않아 자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오우 잘 친다 꼬리뼈 샷 꼬리뼈 샷 준대 어? 이제 떨어졌어 이제 놀란 표정 하지 말아요 그냥 당연하듯이 그냥 왜 그러세요? 꼬리뼈가 된거에요? 꼬리뼈는 잊어버렸는데 쉬다 와서 그러나? 너무 놀랬어 어? 키를 저렇게 높인다고? 네 저는 저톨이니까 네 해적 빠지지 않나요? 더 왼쪽으로 치면 되죠 저 금팔찌의 힘을 얹을 것 같아 더 왼쪽 큰팔찌 큰팔찌에 힘을 얹고 푸쇼 와아 와아 기가 막힌데 기가 막힌데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떻게 저 콕스 공략을 알지? 느낌상 필리 이렇게 돼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주 가다보면 그런 감이라는게 있어요 골퍼들은요 와아 좋습니다 네 쭈니 또 스윙 보고싶어하는 팬분들이 많은데 또 또 보여드리죠 시원시원한 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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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연습하고 왔네 4번입니다 너 연습하고 왔냐 연습을 했어? 연습 많이 했죠 와아 왜 그거를 연습을 하지? 아니 그냥 아니 뭐지? 내일 또 시합이라가지고 제가 아 내일 시합이야 내일 시합이야? 네 그래서 연습했구나 연습 연습 라운드 아주 좋아요 아 나 이렇게 맥에다 놓으면 줄 따라가는거에요 아하하 진짜 있죠 있죠 그런거 있어요 와 스윙이 너무 좋아 오오 흐름이 안 쪄서 문제죠 응 우와 오오 오오 직접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다 신장님이 말씀하신게 이해가 좀 돼요 그 리듬이 확실하게 있으시네 리듬이 있어 고수의 필리 있어 보게 되면 진짜 자꾸 보고싶어 그치 타이밍이 있어 그니까 자꾸 보고싶어 그냥 그 1번 다 초토레 티샷을 보아하니 예예 네 뭐 모두 다 기가 충만한거 같습니다 음 무서운데요 네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거는 저기 여기 만만치 않다라는 점 아 보셨다시피 네 우리 김민규 배우님께서 아 저요? 아니 저요? 어마어마한 나의 느꼈어 일본어 티샷부터 느꼈어 왜 이러세요? 실제로 가빠지 장난아니에요 진짜 아 자 저희들 이렇게 와있구요 요기 하나 조기 하나 조기 하나 조기 하나 이쁘게 다들 와있다 말씀 부탁드리구요 네 자 지금 몇미터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135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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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지금 빈 포지션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흫 자 고경서를도 받구요 오! 잘 간거같 toen 우와 크다 우와 9번 치셨어야 되네요 아니 근데 근데 9번 치면 또 안 올라가는 거보단 퍼트라이게 하는게 더 낫죠 어느정도 올라가셨는데 기분 나쁘셨어 기분 나쁘셨어 으아! 올라갔다! 네? 9번 치면 되요? 네 그런거 같아요 대충 느낌상 제가 9번을 갖고 오긴 했는데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바람이 있어가지고 아 앞바람 바람 체크로 잘 친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심장님 연휴 때 연습하셨죠? 놀았어 아니야 이 정도 샷이 나올 리가 없어 연휴 때 놀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어깨가 아파 배드를 음모 들고 던져서 두 분이 다 올리고 다니니까 부담돼 내가 제일 부담스러워 지금 아니 뭐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래 조정도보단 잘 붙이잖아 아 너넷동안 연습했는데 초토로부터 버릴 찬스인데요 아 뭐 제가 원래 조정도 합니다 원래 그때 왜 그랬냐고요? 그때 왜 나르네? 꼬리뼈 때문에? 꼬리뼈 때문에 그래 꼬리뼈 자르고 오셨어요? 아 잠깐만 꼬리뼈 자르고 왔구나 꼬리뼈 영상은 쭉 유튜브에 있지 않아? 그쵸 아 그거 배우다가 큰일 났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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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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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았네 아이고 혼자 못 울렸어 혼자 못 울렸어 머리상으로 아무리 잘 없네 파 하는데는 다 지정이 없네 자 Biz 제가 후다닥 오케이받고 네네네 후다닥 오케이예요 대배우 김민교 배우님 버디팟 내리막이 만만치 않아요 내리막 좋아요 버디 오오오 찐고수 안들어갔어 아니 진짜 잘하신다 나이스파 나이스파 와 너무 잘하신다 야 이거 첫털부터 너 줘야되는데 첫털부터 나만 빼고 다 버디할뻔했어 이게 기회가 막오는게 아니라서 신경을 조금 쓸게요 네네네네 여기야 거기에요 맞아요 버디 나이스파니 됐어 됐어 첫털부터 먹고갔어 먹고갔어 자 우리 쭈이도 아 내가 또 신장님 샷을 보고 세컨드 샷을 각성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 퍼트도 심장님 따라서 좋다 뭔가 느낌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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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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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뭘 넣으면 항상 이런식이야 뭘 넣으면 항상 이런식이야 이게 쉽지 않은거야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쟤 전문이거든요 쟤 아직 멀었네 저러다 빼면 어떻게 하려고 빼는거 전문이요 아 빼는거 뺄 뻔 있어 진짜 핀 큰 아 참 아까 오실때 뭘 하나 들고 오셨는데 뭘 들고 오셨어요? 아니 아까 너무 귀엽게 뭘 들고 오셔가지고 셀카 촬영을 하시나 이래가지고 셀카공 셀카 찍으시려고 하니까 아니요 근데 이거 제 친구가 하는거거든요 저는 뭐 이거에 이런건 없습니다 선물이라도 뭐라도 가져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저희 선물이요? 저희 그냥 주시는거에요? 김상훈 짐벌 짐벌로 짐벌 이거 저기 뭐야 구독자님들한테도 뭐 왔는데 제가 아앜에 기가 막힌 여기잠깐만요 알쵸 제가 알겠습니다. 그거를 또 제가 이거 우리 스탭분들이랑 함께 출연 하신 분들 선물도 하고 그럼 이거 또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드리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뭘 해야 우리는 보통 준비된 사진을 찍으면 돼요 댓글 이벤트 게 좋습니다 댓글 이벤트 해서 10개 10개 20개 역시 우와! 통보당해! 5만 5차.. 아 없어 전혀 없어! 아니 내 친구놈이... 제가 ATM기거든요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표되고 계시면 자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된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 준비된 자 샷 진짜 그쪽인데? 카메라 감독님, 괜찮다 플레이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플레이스크도 다 맞추거든요 방송을 하면서도 방송하면서 플레이스크도 다 맞춥니다 예스 뭐야 이 셔츠는? 괜찮은데? 세이프 큰일 날 뻔했다 막창 날 뻔했어 꼬리뼈인가요? 잘못 잡혔다 멀리 쳐야 되네? 나는 벙커가 되게 가까운 줄 알았어 잠깐만 멀리 쳐야 되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진짜요? 멀리 쳐야죠 우와 아니 나 빼 나 빼 저랑 같은 방이야 뭐 나 빼 떨어졌어 떨어졌어 살았어 있다 리듬이 배워야 돼 이런 리듬은 배워야 돼 느낌이 오지 않아? 느낌이 와요 자꾸 멍하니 보고싶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나는 멀리 치지 않겠어요 예예 잠깐만 저렇게 왜 뒷땅이 나냐 저는 멀리 치지 않는 걸로 너무 긴 채를 쓴거 아니야? 굿샷 같은 방향인데? 티가 아니에요 저는 정주황입니다 아 나이스 ская 어차피 굿샷 히덱에 근데 왜 내 티 들고 있어? 제가 뒤로 날라왔어 사실 내가 긴 연유키태 처음 치는 드라이버 선수인데 일본월도 어디가시고 연유키태 치는건 뭐에요 연유키태 아니고 연유키태 발음을 적응하실거에요 그게 또 대배우님 앞에서 제가 또 너무 발음이 정확하며 또 아니니까 아니니까 연유키태 아니 이거 왜그러시나 아니 근데 그때 저번에 저랑 쳤을때는 꼬리뼈샷때문에 약간 그게 있었는데 저 완전 일자인데요? 지금은 꼬리뼈를 잊어버렸거든요 저도 그때 약간 이상한 페이드병 걸렸어가지고 약간 이상했었는데 고쳤어요 그러네 그때부터 다 페이드였거든요 아 진짜? 긴 친구랑 여행갔다가 친구를 잡느냐고 너무 세게 때리는 버릇돼가지고 안나가더라고 더 그러니까 페이드가 거리병이 진짜 많아요 기기를 밟으시면은 네 드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촌 로컬룰이 왼쪽이에요 동촌 로컬룰 왼쪽이에요 무조건 로컬룰을 따라야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까 잘못맞았거든 잘못맞았어요? 잘못맞았는데 쭈니랑도 20미터 밖에 차이 안나네 쭈니랑 20미터? 여러분 정확히 쭈니랑 20미터 20미터 20미터가 아닌데 요정도 밖에 차이 안나요 그러네 방향이 좀 그래서 그렇지 뭐 어 아니 심장님하고 라운드 한번 해보셨죠 네네네 어 근데 그전에는 어땠어요 비거리가 그때도 뭐 비슷했었어요 아 비슷했어요 제가 사실 뒤에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뇨아뇨 그때 꼬리뼈로 왔다갔다 해가지고 꼬리뼈가 서로 지금 저공을 보면서 자꾸 이제 자기꺼인 것만 자꾸 저기서 두리번 두리번 거 지금 해갖고 자 세컨 심장님 다 이겨먹으러 나오신거 아 두 분이 이 자존심 대결이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장난아니야 지금 시끄러워서 공을 못 치겠네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안전하게만 와 와 두루가 너무 예쁘게 걸려 올빨이 가고자 않는 가을 굉장히 쉬운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치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치는데 갈게 다 간단 말이에요 아 제가 그러면 네 그럼 이제 3번으로 3번 아이언인가요? 오 3번 아이언을 두고 다녀요? 아니 근데 뭐 드라이빙 아니에요 아 아이언으로 저쪽에다가 가벼운 레이업을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와 왜 이렇게 잘 치시지? 이야 이야 우와 좋아 좋아 아니 욕심냈으면 올라갈 수 있겠는데 3번 아이언이 이제 진행상 우리가 또 치면 안되니까 너무 놀라실까봐 아 아니 그러면 네 저도 그냥 레이업을 할까요? 진행 진행 아유 또 멋있게 쳐야지 또 자 준 선수 두번째 무슨 뒷땅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좀 잘못 맞았죠 어디지? 아 올라갔어 이야 올라갔어 와 와 참 맘에 안들게 올라갔어 와 뭐야 이게 맞았으면 훌쩍 넘어갔다 그러니까 아 지금 우둑 약간 페이드성을 지금 연습했어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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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 벙커 넘어가야돼 아 벙커에 걸렸어요 이게 아 어 허허 이 친구들 전투형이야 어 아이언이 이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오랜만이라 예 근데 또 스탠스가 내리막 그쵸 스탠스는 또 이렇게 되어있어요 미리 겁주는거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막 겁을 와 나이스 왜 이렇게 겁을 많이 주는거야 야 요 지금 숏게임 봤어 흐름 대박이다 믿음이 아 괜찮아요? 괜찮은거에요? 아니 아니 내가 저번 이게 손을 꾸면서 세솟가락 들어가더라고 와 너무 잘 치시는데 와 우리 프로님들한테 그 인정을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 어 아 저거 제 전문이에요 어 45m인데 이런게 이제 심장이 믿고 보는 숏게임이죠 맞습니다 이건 보통 이건 심존이라고 하죠 심존 근데 심존이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43m 오르마가 부렇지 오 잘쳤다 선택보세요 뭐 안봐도 비슷하시죠 뭐 심존 심존이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건 쇼게임이었어요 아 나도 쯔존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하프로님 상황이 야 그래도 고맙게 궁이 살포시 올라가있다 누가 밟아놓은대로 나 빼인 상황 와 진짜 핀이 어딨어 아주구나 좋습니다 화이팅 이건 뭐 하존이죠 하존 카보도라운 터치 짧죠 짧아 짧았어 아 자 이글 찬스 잘쳤다 아 빨리 꺾인다 아 오케이 잘한다 버디 아 이쪽이 있어 자 하프로님 생선 안하시는 티샷 미스를 해서 지금 어렵게 어렵게 버디 찬스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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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아무리 봐도... 어디? 이야... 없잖아요, 구멍이. 없네? 와, 장난 아니다. 저는 지금 빠질 구멍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왼쪽 여기 하나 볼 거거든요. 하나, 하나, 하나. 네, 네. 조금 있어요, 지금 빠질 구멍이. 됐다. 우와, 투원도. 어디, 어디. 이훌까지 투원도. 연속... 연속 내용을... 그때 내 기록 아직... 연속하셨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잘 치지마, 앞으로. 야, 나는 사실... 지금 언더... 나는 김민교님이랑 한번 쳐봐서 정신을 초집중을 하는 것 뿐이야. 쉬운 상대가 아닌 거 아니까. 아닌 걸 아니까. 요번에는 저희가 볼만한 방송일 거다.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보여주겠어, 실력으로. 요번에 실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네요. 굉장히 꼬리 자른 거야, 진짜. 야, 저... 아니, 그때... 제가 같이 칠 때 너무 형편없이 쳐가지고... 아니, 아니야. 진짜 초반에 엄청 잘 치다가... 초반에 꼬리를 계속... 한번 실수하니까 계속 꼬리를 더 신경 쓰셔가지고... 아... 꼬리... 그때 제가 잘라쓰리려고 했거든요. 꼬리를... 잘맞는 것도 있었대. 그렇네. 초반에 엄청 잘맞어. 초반에 엄청 잘맞어. 초반에. 왜냐면 그날 저녁에... 오늘도... 저녁에도 됐거든. 초반에... 항상 6번호까지 잘 치지 않았어요? 그 정도까지... 저는 첫 회가 조회수가 제일 많아. 그래서 첫 회만 잘 치면 돼. 여러분들... 이 편부터 보지 마세요. 2부 보지만... 1부만 보세요, 1부만. 맞지? 네, 맞아요. 158? 어, 158. 자, 쌍버디에... 듀얼 연속 버디를 기록 중이신... 심짱 선수. 네. 아, 오늘 의상도 굉장히 고스톱한... 의상인 것 같고... 이... 화투... 이야... 난 요즘 아이들 패션은 몰라서... 난 좀 그래. 아, 그래요? 자, 저는 지금 약간... 왼쪽 있죠? 심단하다. 왼쪽 보고... 네, 왼쪽. 페이드를 찍게요. 왼쪽 페이드. 좋습니다. 전 6번을 잡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은 짧을 거예요. 근데 그럼 5번 쳐야죠? 아니에요. 짧게 가요, 짧게. 어휴... 진짜 그냥... 왼쪽 보고... 내려고 했는데 똑바로 가는데요? 오... 하지만 저렇게 내려간다.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코스 다 외우셨죠? 외웠지. 난 동촌을 사랑하니까. 사계가 아름다운 동촌. 근데 6번인데 이게... 클 것 같은데? 아... 여기 크면 안 돼요. 그쵸. 여기 크면 안 되는 3번 오릅니다. 그러면 펀치샷으로... 펀치샷으로... 펀치샷으로 택배물을 넣어주세요. 와, 샷. 핀박스. 핀박스. 근데 핀. 날라짜가? 와... 넘어간 거 같죠? 카메라 감독부분. 심장님. 와, 약간 좀 뚜껀데? 이렇게... 긴장했는데. 4번인데 보드라우 아니 잠시만 케드인 접생이 됐어 아니 보드라우 치면 아닌데 자 8번 휴니가 7번 쳐서 컸으니까 어 굿샷 이거 약간 위험한데 이게 짧으면 안돼요 여기 약간 왼쪽으로 힐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어 왜요 아 나 진짜 창피하네 안 위는 라인인가 보다 나 괜찮네 오우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피칭을 잡으셨구요 우와 조용하게 해 아니 괜찮은데 그러니까 잘못맞았어요 자 심장님 아 네 알겠습니다 해보셔도 돼요 오우 오케오케 저는 오케요 쟤 왜 멘트를 안하지? 분명히 뭐라 했을 것 같은데 뒤쪽이 내리막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마크 걸려 마크 걸려 나이스 야 이거 거리 가면 딱 맞습니다 야 이거 축구를 같이 했으면 갈라보냈어 그렇게 축구를 같이 했으면 하늘로 던져 주먹이 안 맞네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쉽지 않죠 또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휘었는데 아까부터 쉬운데 자꾸 어렵다 그래 쉬운데 왜 어렵다 아니야 자꾸 어렵다 그래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오케이 라이가 왜 없지? 제가 그 얘기였어요 제게 라이가 엄청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없지? 이게 타는 라이야 타고나 가는 라이거든 어 나 괜히 긴장되네 아 가나있어요 아 역시 안 넘쳐요 형님한테 이거를 개인적으로 타톡을 보내려고 했는데 출연하셨던 방송이에요? 뭐 그러겠죠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닌데 개인적으로 좀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지웠나? 내가 나온 것도 아닌데 아 내가 지금 안 보인다 어디 갔지? 와 여기 좋아하는 코스다 심장님이 돌 돌 어 있다 어 있어 있어 찼어요 찼어 뭔데요? 아 아 알어 알어 동국민연회 이거 이거 SNS로 저한테 이거 해달라고 너무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 한두 번 모신 게 아니구나 안 들었네 그러면 식상하시구나 이게 알고 계시네 이거 해 드려야지 SNS 시작하면 다시 해야죠 야 똑같네 아 그거야 뭐 어 그래서 내가 아직은 뭐 아주 막 친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이걸 갑자기 보면 웃길 것 같다라고 아니 그래도 두 분이 연배가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 진짜 근데 사실 그때 술 좀 드시고 드시고 뭐 야자 하고 끝났어 근데 지금 만났는데 어 안녕하세요 잠깐만 아니 원래 우리가 또 그렇잖아 한창 벌려 술 받았다가 야 친구야! 이러고 갔다가 지금 보니까 안녕하세요 엄청동안이시 누가 봐도 지금 아니 심장님도 엄청동안이시거든요 장난 아닌데 이 홀만 살아남으면 돼 이 홀만 예스 오 살아남아야 되는데 안돼 살았어요 왜요? 살았어요 안 좋은데 야 너무 많이 가는데 너무 많이 가는데 공은 있는데 살았어 보였어 저 잡아서 잡았어요 K&님 저긴 뭐예요? 비알치시면 된대요 아 저기서 파하기 어렵거든 아니 파 보기도 하고 그런거지 티샷 미세스 아니 버디를 두개나 잡았으면 욕심이 사라면 언제부터 그렇게 버디를 파 못했다고 이렇게 속상했어요 아니 뭐 골 아니 아니에요 완전히 뭘 아니에요? 소피아 그냥? 네 그냥 안녕이에요 안녕 엄청 잘치시는데 경련이 일어났어 경련이 일어났어 이럴 수 있죠 뭐 어디에 꼬리빼? 엄청 오래가겠다 쭈니야 꼬리빼 엄청 빨리 쭈니는 그냥 꼬리빼야 쭈니는 그냥 꼬리빼야 코스대로 괜찮은거 같죠? 괜찮아요 무조건 괜찮아요 이거 이야 여기로 딱 떨어졌어요 와 구샷 기가 막힌다 와 깽짱노이 깽짱노이 감사합니다 쏘이마 김윤님께서 또 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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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가면 일단 최소 한국 사람이라고 알아보지 않고 스며들 수 있어요 스며들 수 있어요 스며들 수 있어요 쓰읍 야 근데 이거 쭈니가 흔들리니까 좀 당황스럽다 아니 하나 나갈 수 있어요 저 이건 뭐 하루이틀 보시는건 아니잖아요 거리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하나 넓게 나가는건 그냥 인정하고 가야되는 거네 제가 볼때 얘 여기서 파해요 또 아 내가 볼때는 사실 우승후보는 우승후보야 난 투원도 예상하는데 토탈 어 그리고 또 처음 오신분 할 때 또 아 근데 진짜 너무 생각보다 잘치시지 너무 잘치시지 진짜 제가 연예인분들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고수님들 세 손가락 있는데 그 한 분이셔 그건 너무 어려운 보기였어요 그 내리막이 쉽지 않은 보기였고 충분히 할 수 있네요 쉬운걸 계속 어렵다 그러니깐 더 부담스러웠죠 계속 말 안했으면 좋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저희가 이제 빌드 가실때마다 기억나 이게 어렵나 이게 어려운건가 어려운거였구나 어려운거였구나 아 그럼 멀리 뛰어오지 마시고 아 쉬라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 이런데 잘못 뛰면 아 무릎나가더라고 같이 가요 야 근데 이게 죽는 줄 알았는데도 살아났네 어 근데 심장님 원래 심장님 판도였으면 어 이게 그냥 요정도 있었을거 같거든요 맞네 홀빨이 홀빨이 좋아진거 같아요 맞네 그쵸 앞핀이라 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은거 같아요 경사가 근데 문제네 경사는 앞핀 좀 있는데요 자 저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장님은 꽤 자꾸만 의심을 해서 아니야 아니야 우회관계를 의심을 아유 그럴리가 있나요 나이스 우와 좋아 나이스 나이스 굴러굴러굴러굴러굴러굴러 롤롤롤롤롤 야 심장님 큰 그림을 또 심펀을 사용하기 위한 또 큰 그림을 심펀이 매출이 계속 올라가네 오케이 어 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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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어디에요? 오른쪽 어 나갔어요? 아니아니 벙커 로프 벙커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지금 공나온거 보십시오 여기까지 나왔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아 얼마나 남았죠? 67m 남았습니다 쉬운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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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엔 쉬운가요? 네 아니 자꾸 어렵다 그러면 뭐라 그러시니까 요번엔 쉽다 바람이 있으니까 70만 와 너무 너무 울렸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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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아 많이 아쉽겠는데요 찬스인데 찬스였는데 풍라이라 아 맞아요 하 앞에를 맞춰서 올라가야될거 같아요 아 앞입니다 예 아 잘쳤다 와 잘쳤다 베스트다 베스트 스탑 스탑 아니 그게 생각대로 어떻게 되지? 아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거 같아요 아 아 어렵다 이거 턱이 키만 해 쭈이 아 진짜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외모해서 안발리는데 키는 안돼 아 부쌌어요 아 다행이다 야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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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다행이다 야 너무 잘했다 야 리듬 한번 끄는게 다행이지 어떻게 쳤냐 내가 리듬 한번 끌어줘서 다행이다 그렇네 죄송합니다 자 실장님 어려운 트러블 상황에서 바꿔 드릴게요 버디 찬스를 만들어 냈어요 아 왼쪽 도바이데 야 이러면 위험하죠 아 거리는 잘 맞췄는데 야 내리막이 엄청나게 라이가 많았어 지금 민규님 계신데도 라이가 오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도 왼쪽으로 가야겠죠 왼쪽이요 끝에선 아 까리하네 뭔가 이게 진짜 애매하네 이거 섣불리 말해주기도 애매한 그런 라이예요 끝에서 가야 이쪽에서 이렇게 이럴거 같기도 한데 요 언덕이 좀 세지 않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근데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확실한건 여기가 내리막이 세다 확실한건 오른쪽 왼쪽은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몽랑 아몽랑 저는 라이를 참고할게요 여기서 세서 그런가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일단은 똑바로 볼을 봤어야되네 응 일단은 딱 본대로 빠진거 어 그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라이가 잘 안보일때는 똑바로 똑바로 그러면 저도 똑바로 거기선 똑바로가 아니지요 나고 저는 생각하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볼이 지금 스탠드 쓰면 볼이 아마 발보다 높을걸 그렇지 않아요? 아 몰라 많이 높아요 그러면은 왼쪽이지 그러니까 오른쪽이지 우측 우측 하프로한테 아 볼이? 네 볼이 찬스 아니네 나 이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똑바로 봤었어야 돼 아 이제 하프로가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아 잘됐죠 저 이제 저 어판 잘 들어요 까리하다 까리하다 치자마자 왼쪽 빠질거 같았는데 넣어야지 이건 야 마인드가 중요하죠 넣어야죠 됐 넣는다고 넣는 남자 아이고 나이스 오오 진짜 멋졌다 에이 왜 그랬습니까 진짜 다르다 심장님 지금 확실히 이럴 때 긴장하신단 말이에요 왜 심장님이 갔다와서 탄탄하셨는지 알겠네 그래도 심장님이 흔들릴 분이 아니죠 이건 넣어야지 뭐 빠질때가 어딨어 그럼요 아 아 괜찮아요 야 콩닥콩닥하다 나 지금 1등이야 조마조마하다 4번째 오리지 4번째 오리지 여러분들 6번홈까지만 시청해주세요 네 와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곳이 여겨울만 넘기면 고비를 넘기는데 그래도 지금 보험을 많이 들어 놓으셨잖아요 어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한데 지금 혼자 투원도 쉬고 3명이 이분 쉽지 않네 여기 뒷박스에서 보이는 페어웨이가 저게 다에요 왼쪽으로 공간이 좀 있나요 심장님 왼쪽으로 조금밖에 없어 저 보이는데 아 그렇군요 자 갑시다 무도로는 심장 안 좋은 기억들이 뇌를 지배했군요 내가 이렇지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 멋진 모습 못 보여주세요 많은 분들이 심장님의 잘 치는 모습을 그대로 계실텐데 아 극복 극복 이야 극복이 있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쿠샤 쿠샤 이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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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건 거리로 승부를 할게 아니라 왼쪽이랑 붙냐 안 붙냐 이게 근데 사실 여기가 거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요? 진짜요? 어 왜냐면 내리만 내리만 경사가 걸려 여부다 아 그래요? 네 이런 티샷을 최대한 멀리 보내야 돼 아 그래? 아 이거 어려워요 모델 잡을 걸겠나? 모델 잡을 걸겠나? 어 굿샷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좋아해 이거 제대로야 너무 어렵다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제대로다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210은 안 넘어갈게 설마 안 돼요? 아냐 그래요? 어 하프로님 나 다쳤어 지금 이건 총 될 거 같긴 한데 저는 4번을 치겠습니다 도대체 뭘 이렇게 이제 떨어져 이제 떨어져 이제 떨어져 가운데 왜 이렇게 세게 쳐 원래 4번 그냥 치려고 했는데 2번에서 화났나 보다 아 그 사실이야 그 사실이야 그 사실이야 하프로 아 그거 또 가백혀 버렸네 그래 뭐한테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 말고 너무 점점점 퍼플파워 아 그랬다고 쪼실분이 아니셔 그쵸 보기 할 수도 있죠 어 보기 할 수 있지 그래 보기 했다고 뭐 우려하고 그럼요 아마추어가 아니구나 하하하하하하 오늘 아 센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게요 지금 거리가 앞에가 글라스던커가 있고 해저들을 넘기기 156이거든요 경사도 안좋아요 아 그래서 내가 여기야 여기는 어려운게 이 올이 항상 하는 생각이 처 끝까지 쳐야된다는 압박감이 있어 쭈니 자리가 제일 좋네 제일 좋네 어 최대한 쳐야되서 내가 또 제일 못하는게 내리막이니까 내리막 와 해저드티는 어딨어요 숲장님 저긴데 난 또 매너있는 골퍼니까 아 저 앞에 아 야 잠깐만 저게 해저드티에요 아 전 내가 미안해서 그래 저게 해저드티에요 아 2등이니까 아 그래요 해저드티가 저는 한 요정도 있으면 그냥 여기서 치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진짜 나간거에요 나왔어요 아니 보통 6번으로부터 가야되는데 5번으로부터 오신거에요 왼쪽으로 지금 그게 시청자분들이 지루해할까봐 비대치를 뭔가 끊어버릴까봐 시청하다 말까봐 뭐야 뭐 이렇게 잘쳐 이러면서 어 재미없네 우가주 치과병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하프로님 드리라고 볼을 챙겨있어가지고 아 우가주 치과 제가 교정하고 있는 치과 우가주 치과 원장님 볼 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치고 있어요 꼭 1등할게요 아 이런 경선에서는 약간 빼기가 걸리나요 아 이쪽에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죠 아 오른쪽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나젠탄도가 나오면 큰일나요 이거 큰일나요 어려운거에요 또 무척 어려운거죠 자꾸 쉽다는데 어렵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렵다 오 굿샷 이 경선에서 들어가 이 정도면 해도 굿샷이지 굿샷 나이스 자 지금 온 됐구요 일단 차할 수 있는 장소로 128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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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여유있게 차야되니까 그렇다 기가 막혀요 굿샷 내리꽂았다 굿샷 내리꽂았다 굿샷 너무 좋죠 굿샷 우측 우측 보고 이야 잘쳤다 보드랍게 짧으면 안돼 오 잘쳤다 기가 막혀 기가 막히다 앞으로가 피칭을 쳤을거란 말이야 네 피칭을 쳤습니다 피칭 그러면 나는 9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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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야지 제가 피칭을 보드랍게 쳤는지 세게 쳤는지 아무도 못봤을거에요 가보셨을거에요 아 아 아 이게 벌써 오나요 이게 벌써 오나요 내 자리 저 자리 좋지 않은 자리인데요 두 분 친구분들끼리 사이좋게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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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이라고 봐야되겠죠 롱포트 빈스윙이 어 스트로크 강하게 스트로크 했구요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오케이 나이스 파 진짜 잘하신다 심당님 잘못대로 온거 같지 진짜 내가 한번 쳐보고 그 왜 그니까 바로 섭외했어 그러고 있잖아요 프로가 아마추어를 같이 치면 못 이길거 같다라는 그 그런거요 기가 있어요 내가 물어봤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골프를 캐쳤냐 아 그냥 주기적으로 태국을 가신다네 예 스트로크 비슷했어요 강하게 좋아요 좋아요 우와 이야 그럴싸하다 진짜 심장님이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거 같은데 아니다 한 4년 전에 이러셨다 한 4년 전엔 좀 무서웠어요 쭈니 버디파 쭈니 경사가 약간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슬라이스 경사가 있고 내리막도 살짝 있는거 같은데요 그렇죠 음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에 맞습니다 예 선수 아마 긴장했을거에요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스피드 아 오케이 먼저 하겠습니다 출발했구요 출발했구요 더 세게 쳤어야 되는데 이거 버린거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네 그럼 하프로님 단독 펀드가 될 수 있는 버디파 야 이게 요브 노래 하프로님이 이런 클러치팟이 세거든요 아 요분이 지금 여기 기회란거 알거든요 네 단독 선두를 맞이하는 버디팟 오우 오우 잘 쳐 잘 역시 하귀워이다 아 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이야 이런식으로 딱 그 길보고 있었는데 글로 딱 가네 대단 대단 이야 이거 이러면서 갑자기 역전이 되버리네 어쩌다 일정 한번 해보나 했더니 아 진짜 어떻게 이런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 공평하게 지금 이번 이번 원 언더? 맞습니다 예 와 멋진다 다들 야 우버파가 없어요 아 우버파가 없네 동촌에서 그 어려운 야 그 어려운 동촌에서 아 내가 진짜 그냥 재앙이 저뭐야 희생양이 퓨어한데네 막 편해지려면 아 저는 그냥 신경쓰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거든요 기훈이 슬슬 와요 기훈이 야 이번에 내 요오래 좀 버디 잡아가지고 버디 떠나야 되겠어 이야 쫄깃쫄깃하네 아 진짜 아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 몇분들께서 제 팬분들은 또 야 심장이 뭐하나 했더니 역시 하규왕이가 또 등장했다 슬프다 경호 그런거죠 뭐 다 아 내 인생이 자꾸 걸림돌이야 아니 아니 저는 심장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장마켓 우리 선수 1번 선수 어 잠깐만 패치가 어디가냐 패치가 뭐네 패치가 뭐냐 1번 선수 나 패치있어요 으아 아니하십시오 그냥 그냥 하십시오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어 오프닝이 없어서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쟤? 납삽하게 이야 이요 선수 야 쟤 납삽하게 굿샷 굿샷 기가 막혀 저기 저긴데 약간 덜만했어요 저기야 스윙이 리듬이 일정네 일정 굿샷 오버스윙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쭈이가 내일 시합인 우리 쭈니 드라이버가 잘 친게 없는데 보여줄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안 맞아서 속상한데 보여줄게 그거밖에 없다고요 이제 패치도 붙였으니까 아 그렇군요 패치 무게가 상당합니다 지금 나가면 브랜드 이미지 회장님이 보고 계신다 자 회장님 보고 계신다 우와 돌 맞고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잘 찾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그린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화이트라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린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린에서 퍼 타시는 분이 깜짝 놀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치실거에요? 저는 지금 공을 일단 하죠 허를 딱 찍으시네 갑자기 생각하긴 해요 왜지 못해지려고 하지 좋아 됐어 아까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살짝 오른쪽으로 오케이 와 나이스 페이드 기가 막힌 페이드 와 거리도 많이 나왔어 이거 뭐 드로우가 걸린다고 봐야되죠 그렇죠 볼이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실 요렇게 오르막이면 다 왼쪽으로 가거든요 자 그걸 딱 말씀하시면 왼발을 열고 왼발을 열고 풀스윙 하지 말고 풀스윙 하지 말고 풀스윙 하지 말고 이렇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는 가죠 이 상황이에요 5이에요 5이에요 5이면 됐죠 뭐 네, 이 정도면 됐어요 조금만 포함해서 포함해서 115 실거리가 108인가 그래요 아 107인가 그래요 지금 얘가 위기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6번으로 그러잖아요 꽂아야되요 으 으 아 신생 마지막 클로징을 어떻게 장식하실지 이거를 탁고 자야 원하는 그림으로 끝나는거죠 오 핀빨 핀빨 괜찮다 괜찮다 꽂아야 돼 근데 꽂아야 돼 꽂았어 꽂았어 길을 붙이는 길을 손에다 심장붙히 길을 받았구요 오 야 이거 공격성이네 야 보이면 안되잖아 공이 그니까 공이 보이면 안되는데 짧아 야 이걸 야 여기까지 갔다고? 오 대단하다 지금 한 40이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40정도야 이야 상당히 쉽지 않아요 와 십장님 와 십장 나왔구요 여러분 와 십장 나왔어요 약간 내리막경사 이럴때는 긴클럽을 잡아도 되는데 전 얇게 떠서 거리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얇게 떴고 넘어야돼 넘어야돼 구시하신거 같은데 아 못 넘어왔나봐 지금 이 상황이요 한번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상황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경험과 감각이죠 하프루님의 롱롱롱롱롱 버드펀 자 힘있게 쳤구요 거리감 좋아요 거리감 오 내려막인거 같은데 많이 구르지 않았어요 그거를 창조한 자 김배우님 김배우님 예 김배우님이요 김배우 아 김배우님 자 힘있게 쳤어요 오 좋다 내리막 내리막 여기서 힘이 멈추 오 들어왔어 대박 단독선두 야 아니지 내가 빼면 단독선두 야 잠깐만 뭔 뭐 이렇게 재밌어 야 이거 드라마인데 이거 진짜 이게 들어간다고 야 이거는 제가 운이 좋아서 들어간거지 실력이 아닙니다 와 진짜 진짜 너무 멋있었어 이거는 잠깐만 야 지금 이거를 야 나이스 버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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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쥔아 쥔 야 대박이었다 진짜 쥔이 오 잘쳤다 이거 잘쳤다 이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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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가 팍 눌렀어 대박이다 진짜 내가 이야 심장님 이거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직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아 그 티끌 요거를 밑으로 지나 수 쏙 들어갈거에요 아 그렇죠 그렇게 밑으로 네 나는 밑으로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자 버디 아 일찍 꺾였어요 생각보다 이거 키 소리가 안 나온다 야 야 야 어 뭐 안 맞아 우리 축구를 같이 하면 안 되죠 출력 와 공동적인거 야 너무 재밌다 근접도 근접이고 근접독 찍는 거 다 Griotta 어 좋다 됐다